안녕하세요. 이정우 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앞에 한 분이 치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나온 이곳은요. 서안성 파3 골프클럽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얼굴에 낙서를 하면서 진 사람한테는 얼굴 낙서를 하는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겨서 이정민 프로가 복수전을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오늘 또 파3를 나왔습니다. 여기는 카트는 없어요. 걸어다녀야 돼요. 여하튼 이정민 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수하러 왔어요. 저번에 얼굴에 저랑 낙서하는 걸로 했는데 저랑 엄청난 차이로 졌잖아요. 네?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 것 같긴 한데 엄청난 차이로 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복수전 할 건데 네. 복수... 말 그대로 복수면 진짜 복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싶어요. 어떡해? 맞파. 딱밤 때리기. 딱밤 때리기. 아니 남자랑 여자랑 힘 차이가 있잖아. 그럼 오빠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때려. 아니 똑같이 때려야지. 그리고 이게... 진짜 나 엄청 때리고 싶은가 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게 진짜 때려야지. 지금 보셨어요? 이 떨림을? 이 힘을 주체를 못하는 떨림? 대신에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두 번 때려요. 나. 아 힘? 아씨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불리한데. 난 한 번. 넌 두 번. 아 여러분들 최초로 방송 최초로 파3 돌고 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유튜버 골퍼. 폭행사건. 아무튼 지금 앞팀에 한 분이 칠려고 준비 중이셔서 오프닝은 이만 마치고 이제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거 할까? 뭐? 점프해서 저를 이동하는 거. 50년대 예능이지 그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요즘에도 얼마나 재밌는데. 하나 둘 셋. 뭐야. 자 이제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까지 가졌구나. 1번으로는 180m고요. 저희가 우두류를 우두류를 챙기려다가 그냥 아 미안해요. 본인은 아연 친다고 우두류? 이러고 있어. 아무튼 긴 클럽을 가지고 오려다가 그냥 파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어 핀방향으로 딱 돼있네. 오우. 어 이거 맞춰보냈어. 어디 갔지? 어. 네. 왜? 여기 맞았어. 어디 봐봐. 지웠어. 아이고야. 아 나는 한 7번 아연 가지고 왔어야 됐네. 왜? 본인 9번 아연이랑 나랑 차이가 있는데. 8번 가져왔잖아. 9번 갖고 왔는데요. 아 그래?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갔다 와? 어. 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죽는 소리 또. 입밥 까는 거 봐요. 뭐야 나랑 똑같이 나가네. 뭐 소냐. 여기 한 60 되지 않나? 10. 20. 30. 40. 50. 한 50? 5, 60 되겠다. 어? 짧아. 어? 잘 친 거 아니야? 짧은 거 같아. 잘 친 것 같은데? 이 거리 재는 팁이 있어요. 어떡해요. 딱 10m를 정확하게 10m는 알거든요. 10m를 찍어. 손가락으로. 30. 50이야. 55. 50? but 내 거 짧았네. 오 이거 붙었다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갔으면 오빠가 사 뭘 사 뭘 사? 뭘 사? 뭘 사? 아 안 되는데 아 첫 털부터 맞으면 안 되네 어? 오늘은 포털을 좀 진지하게 해 봐야겠어 아 그럼 그동안 진지하게 안 하고 대충 한 거였어요? 아니 파3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구나 아 봐봐 내 거 짧네 예 아까 그렇게 좋아하더니 내가 뭘 좋아했는데 아 진짜 아 제 거 짧았어요 저 붙어 있는 게 이정이 부를 겁니다 자 내가 또 이걸 넣을 수도 있잖아 어? 자 보셨죠? 퍼터로 했을 때 저 정도까지 길진 않을 거란 말이지 아 나 감이 없다 그러니까 감이 없으니까 더 퍼터로 했어야죠 지금 혀 찬 거야? 모르지 오빠가 또 이걸 또 우리께 빼줄 수도 있잖아 어 빼줘 난 판다 아 뭐야 아직도 안 쳤어요? 야 근데 이게 반만치가 않네 여기 앞에 홀컵이 있는데 오 진짜 많다 근데 여기 오빠 그린 되게 좋지 않아? 응 상태 좋지 파3인데 그린도 되게 크고 진짜 좋아요 연습하기 좋더라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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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다시 해봐 아이가 많네 홀컵 주변에 잘 하셨어요 자 이정은 프로의 뭐죠? 파퍼 넣으면 비겨요 근데 제 예상은 홀컵을 한 1.5미터는 지나갈 것 같아요 이 내리막이 진짜 심하거든 이 얘기를 듣고 짧겠죠? 아니네 오 잘쳤네 자 아쉽지만 보기 어 더블 아 진짜 아니야 아빠 가서 칠게요 알았어요 어? 뭐라구요? 퍼터를 했어야지 그니까 왜 깝쳤지 자 때려요 빨리 어 아 진짜 얼마나 세게 때릴거야 아 제발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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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 아 이거 빨갛다 봐봐 아 괜찮네 아 여러분 딱 소리 들으셨어요? 어 정신이 확 깨네 부시 5미터 아 부시내를 가져올거 그랬나 어우 머리가 다 띵하네 어후 머리가 다 띵하네 집중하세요 자 2분을 95미터 쳤구요 과연 오 뭐야 아 진짜 짜증나 하하하하 왜? 아 왜 어떤데 올라갔어? 아 몰라 올라갔구나 근데 살짝 얼음 소리 났어 그치? 그리 튀는 거 같아 소리만 얼었지 튀진 않았어 어 눈 좋네 어떡해 짧다 아 아 언덕에 가려서 안 보인다 저기 잘 붙은 거 하나 있구요 아 이마 아프겠다 진짜 진짜 아팠어 나 진짜 눈물이 여기 퀵 보았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여기 검은 물이 흐르고 있을 거 같아 아니 이게 또 미안해서 못 때리겠네 처음이니까 살살할까 하다가 상상하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왕 싹한 거 피를 진짜 한번 봐야지 이게 또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거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아 짧았어 와 이거는 진짜 야 이거 봐봐요 완전 지금 타이트한 잔디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퍼터 들었죠 이제 무섭죠 그리고 잔디에 지금 모래가 많은 거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나 이거 퍼터도 자신 없는데 아 그리고 훅라이도 꽤 많아요 이런 거는 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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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거리를 조금 더 생각해서 쳐야 돼 잘했다 뭐야 훅라이 많이 없네 오 잘했어요 잘했어? 어 야 감각 있네 잘했네 못 때릴 거 같은데 난 때리고 싶은데 여기 이정민 불어 이걸 넣으면 진짜 어 말도 안해 이봐 그동안에 뭔가 나한테 받았던 열 받으면 여기는 다 한풀이 하는거 같은데 난 안 안 안 안 그래 지금 약간 우측이 오도 핀까지는 약간 오르막 뭐 심하진 않은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내리막인가요? 우르막 같은데? 자 과연 이걸 넣으면? 뭐야 버디하면 뭐야 두 대야? 한 대? 두 대 하기로 했나? 아니 그냥 한 대만 하자 나 진짜 너무 아팠어 연속으로 맞으면 좀 아프겠다 옆으로 때려줄게 아니 또 긁을 거잖아 손톱으로 자 허락하세요 이거 의미가 있나? 아 가깝구나 오케이 줄게 어차피 진 거니까 연습해 나이스 파 아 근데 어떻게 하냐 마음이 아프다 거짓말 진짜로 아니 잠깐만 아까 여기 맞았거든요 알았어 거기 아니 옆에 더 아픈데 아 아 아 아 진짜 아 여기 정확하신 타점이 이번 다음에 여기 부탁돼요 알았어 자 3번을 82m입니다 지금 피니치가 벙커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우 나 더운데? 아까 춥다고 옷 잘못 입었다고 그랬는데 한 두 대 맞으니까 덥네요 자 몇 번으로 치세요? 58 58 약간 드로우 느낌으로 드로우 느낌으로 드로우 느낌으로 드로우 느낌인데 본인 느낌만 들어 공은 똑바로 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어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아이 두꺼워서 이게 수익이 안되네 아 죽었어 이제 아 나 못 치지 이야 좀 덩커가 좀 무섭긴 하네 여기 82m면 저는 아이고 저걸 칠거에요 유? 유 48도 원래는 52도를 쳐도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유가 90m 간 PS죠 PS 그래요? 약간 우초꺼고 지금 드로우 아니야 드로우는 아니고 안전빵 뭐야 옆으로 다 똑같이 가냐 아 진짜 나 나도 잘하시는데 요즘 훅이 안나요 훅이 안난다고? 하긴 요즘 연습을 해야 뭐 훅이 나는지 어쩐지 보지 맞아 연습을 너무 못해 이게 뭐가 없으면 필드를 나갈 계획이나 아니면 시합을 나갈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안하게 되더라구요 선수 때는 그냥 그런거 없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치 이제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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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비가 자 이정미 프로가 더 길죠? 아니 이게 오늘 얼었을 줄 알고 아니 안 얼었어 아니 그러니까 얼었을 줄 알고 이거 디보 수리기를 안 갖고 왔거든 아 나 갖고 왔는데 빌려줘요? 공 치면은 딱 우리 디보트 딱 해 줘야 되는데 빌려 줄게요 아니 지금 해보니까 껍데기만 벗겨진 느낌 아 속 안에는 얼었어 땅속에 얼었어 이게 수리가 안 될 거 같아요 안하는 게 아니고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중간 정도서부터는 이렇게 내리막인 거 같아요 핀까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면 지금 이 뒤쪽으로는 쭉쭉 다 내리막인 상태고요 제가 여름에 여기 왔을 때 그린이 되게 빨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 아주 속도감이 없진 않아요 지금 그린 상태가 자 라이도 생각보다 지금 이쪽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아 진짜 한 대만 때리자 한 대만 한 대만 내가 빠르다 그랬더니 약하게 쳐서 여기서 이렇게 쭉 탈 거 같아서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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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긴다 좋았어 내가 한 대만 진짜 한 대만 때리자 한 대만 아니 여기 와서 보면 분명히 경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심해 보이는 엄청 심해 보이는데 아 아 내 공 있는 데서부터 내리막이 심하다 어 여기서부터 내리막이 심하다 그러네 1m만 더 나갔으면 진짜 이거 홀컵 지나가면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그렇지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요 어 야 이게 안 내려온다고 어 가망성 있다 가능성 있다 내가 먼저 할까요 네 근데 난 진심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아니야 이거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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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쭉 쭉 이렇게 어차피 늙거면서 깔끔하게 넣으면 되지 뭐 킬 달라고 그래 왜 나 그래서 지저분해 자 지금 굉장히 떨릴 거예요 안 떨려요 제가 지금 손끝에 엄청난 힘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빡 빡 빡 빡 빡 안 떨린다고? 응 맞아보면은 아니 한 대 좀 맞아야 마음이 더 편할 거 같아 하하하하 그래야 그 다음에 날 때리가 편하다고? 와 진짜 독하다 한 대 맞고 한 대 주고 한 대 주고 자 정말 중요한 팝헛이에요 분명 제 걸로 라이를 대강 봤을 거란 말이죠 그거 안 봐요 과연 들어갑냐 어 안 들어갔습니다 이마 대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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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드디어 맞는구나 좋았어 여기야? 어 나만 맞을 수 오 이거 좋다 헤저도 여기 다리 넘어가고 그치 여기 진짜 팟스리인데 조금 이 넓다 넓어요 파스리가 그래서 아니 그 잔디 상태가 일단 좋아 연습하기가 오 120m 자 일단 오 맞고 오고 싶다 맞고 하시죠 맞고 으악 잠깐만요 하하하하 안 무섭다며 하하하하 잠깐만 나 눈만 가릴게 하하하하 아니 그럼 어떻게 때려 아니 잠깐만 고개 드세요 자세가 안 나오면 아니 진짜 자세 안 나오게 왜그래 하하하 빨리해 하하하하 아니 자세가 안 나온다고 내가 여기 내 키가 작잖아 하하하하 아우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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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2대 잖아 그니까 알았다고 손 떼려 으 아 아우 손톱 앞으로 어서 제가 손톱이 어 길어요 여러분 마자 마이구 손톱에 뭐 있어 포카 있어 없어 체인 같은게 있는거 아냐 아 뭐 긁은거 같은데 아 진짜 아 야 진짜 독하네 아 죽어라고 때리네 진짜 아 그렇게 억울했어 근데 내 마음에 안들어 아니 약간 삑 맞았는데 엄청 긁혀 맞았어 아 아프어 3번을 129번 아이안 아 왼쪽에다 또 이보래 아 어 나 있어 올라가면 된거지 나 있어 나 있긴 해 자꾸 피해 다니는거 같애 이런데는 그냥 가운데 보고 약간 페이드 느낌으로 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세요 아 아 袱원을 들고 네 아 아 아 아 우리 뭐야.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 둘이? 아 우리 좀 떨어지자. 아 더워서 그래. 맞으니까 덥지? 아니 아니. 그냥 더운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하나도 안 아팠어. 하나도 안 아팠어? 응. 더워. 아 진짜 웃긴다. 나 아까 진짜 엄청 더웠거든. 이게 좀 더워지네 맞으니까. 그치? 덥지? 짜증이 퉁 나네. 갑자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목줄기를 올라와서 따끈따끈. 아 맞아 맞아. 짜증나서 막 땅구멍 열리는 그 느낌. 어 맞아 맞아. 딱 보니까 타만하면 되겠다. 그치? 어? 뭐? 그게 뭐야? 쓰리파트. 나 쓰리파트 한다고? 에이 이 정도 그냥 식은 좀 먹기지.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스트록에 집중 안 해도 돼요. 그러면요? 거리간만. 거리감 그치. 라인은요? 라이. 라인 봐야 돼요. 라인 보는데 라이도 진짜 쫙 완전 정확하게 볼 필요 없어. 느낌으로. 그리고 스트록도 약간의 손목을 써줘도 괜찮아. 그치. 손목을 조금 부드럽게. 어? 테리장. 기차만. 교수님, 트럭. 아 뭐야. 아. 아 진짜 진짜 싫다 아 엄청 좋아해 아이고 또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이것도 안 들어가라는 법 없잖아 넣으면 되지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 여자 오픈 느낌인데요 뭐봐요 야되지 봐요 설마 들어가겠어 자 오케이 어느 게임으로 공을 붙여서 못 붙인 사람이 공주석을 끼기 게임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거 메가벌치가 아니야? 메가벌치 같은데 그러네 아 웃겨 잠깐만 나 맞아야 되네 아니 노래 하나 들려주면 내가 하나 까줄게 무슨 노래래 한 소절만 내면의 갈등 중이다 내면의 갈등 중이다 자 갑니다 아 불쌍한데 아 빨리 싣대 나도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알았어 엄청 불편하지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아 진짜 아파 와 진짜 5번 safe 나 5번 어린이 벌써 3대만 народ vol 한 새